회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실선 도형 질문드립니다 하고 비밀글로 해주셨습니다. 비밀글은 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고 어느 회원님이 질문을 하셨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공유 차원에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비밀글 풀겠습니다. 도형색이 입혀져서 손도 잘 안 보이고 하는데 광자처럼 회색 도형이 실선이 보이도록 설정을 하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강의에 있는데 강의가 워낙 많아서 우리 회원님이 지금 어디에 강의가 있었지 하고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짧게 해서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강의는 있는데 이 강의를 참고하세요 하지 말고 저도 이런 거 예전에 너무 기초적인 건데 저나 기초적인 거지 공부하시는 회원님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게 저도 옛날에 F3, F4 너무도 기초적인 건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슬린더를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하면 저는 만들 때마다 계속 회색으로 이렇게 제가 이거를 선택하면 까만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보통 기본으로 흰색인데 마야를 제가 처음에 공부했어요. 처음에 3D를 마야로 입문했다가 이거 마야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마야가 프로그래밍이 훅져서 제가 포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안 쓰니까 맥스로 바꿨습니다. 이게 어딨냐면 보세요. 일단 주전자 하나 만들게요. 주전자 하나 만들고 모디파이 패널에 보시면 여기 티폿이죠. 이름이 여기 색깔이 있습니다. 여기 기본으로 딱 찍고 회색으로 바꾸신 다음에 기본 회색 아니면 이렇게 좀 밝은 회색. 여기 Assign Random Colors가 있습니다. 얘를 체킹을 해제하세요. 얘가 기본으로 체킹되어 있어요. 이러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생생할 때마다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다른 색깔로. 근데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굳이. 저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하니까 유튜브는 아니에요. 개인 서버도 아니구나. 서버로 제가 서버에 올렸는데 색깔이 많을수록 용량이 커집니다. 동영상 강의 용량이. 이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요즘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서버도 용량도 크고 서버도 빠르니까 상관없는데 조금이라도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색깔을 단 색깔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 패널에서 색깔 클릭하시고 여기 Assign Random Colors 있죠? 얘를 체킹을 해제하시고 OK 누르십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회색으로 체킹되어 있어야 되죠. 이렇게 까만색 테두리 보이시죠? OK 누르시면 이제 모든 오브젝트는 계속 생성해도 다 회색입니다. 테두리 까맣게 한 거는 강의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의 강의에는 이게 있어요.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이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거는 F4 누르시면 안 보이고 F4 한 번 누르시면 보이고 F3는 와이어 프레임 면 이렇게 F4는 면이 보이는데 이 와이어 프레임이 안 보인다 보인다. 토글 버튼이에요. 토글이 뭐냐면 같은 키 하나로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는 걸 토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F4 누르시면 한 번 누르면 면이 안 보이고 엣지가 안 보이고 한 번 누르면 엣지가 보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테두리 하늘색 있죠? 얘는 Alt, J 누르시면 보였다 안 보였다. 역시 토글입니다. 이것도 필요할 땐 쓰고 오브젝트가 복잡할 때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되게 복잡해서 저 조그맣고 저 뒤쪽에 가 있어요. 이럴 때 Alt, J 누르시면 되게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시고 회원님은 어차피 저도 몰라요. 어떤 회원님이 질문하셨는지. 그래서 이거는 공개로 제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회원인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